2기 지도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희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. 1기 지도부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당의 기틀을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를 해주셨다면 2기는 거기에 살을 붙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더 많은 행동과 더 많이 당원분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대구를 와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될 것 같아서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 결국 이제 어둠을 이기는 건 빛이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빛이 될 겁니다.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공화당이 잘 알려지고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